자 암흑 우즈진 스킨 리뷰를 하면서 강등 방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그 오버워치의 젠야타 같이 생기긴 했더라구 내가 한번 해봤는데 오버워치 젠야타 느낌? 오 뭐야 그치? 스킨 이쁘지? 근데 평타 모션이 총 쏘는 것 같지가 않아 봐봐 젠야타 같잖아 귀한 아니 겉보기엔 멀쩡해 스킬도 되게 예뻐요 궁도 그렇고 W도 그렇고 예쁘긴 예쁜데 뭔가 평타가 지는 솔직히 평타 평타가 너무 약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구 예뻐 근데 평타도 타격감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아 아깝다 노틸 잘하는데 노틸 서폿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런 똥 서폿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내가 10일 했으면 지금 컴퓨터 껐다 내가 10일 했으면 지금 컴퓨터 껐다 내가 10일 했으면 지금 컴퓨터 껐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본다고 엑은이 으 와 야 노티라 그래서 비워주는 거 뭐야 다 이런 소풋 야 이거 진짜 2가 잘했다 노티만 또 자랑이 아니었거든 이번 판 강등법 한다 아 아 아 아니 에이 피어로는 뭐냐고 무슨 방출을 하냐고 2영방에 디디 아니 뭐 콜라만 되게 아픈데 아 뭔들 괴롭히기 용이야 오로지 승리위에서가 아니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거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어 게트 쓰레기 될 그 잡히 proof 그 인수 킬림 이었습니다 절대로 맞추려 보습이 아닙니다 아니 원래 맞추면 은 군요 어떻게 나가 James 안보인단 말이야 잘 보여주려고 맞춘 거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스킨디빌 줄 사람 어딨어? 어? 엄마 어? 난 안 맞았을 건데? 하루에 쿨로 님 열개 판매 감사합니다. 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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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헤어져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아는데 잘못을 왜 해 그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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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타 제발 진짜 좀 맞춰라 아니 뭐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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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신경쓰느라고 아니 저게 안맞는다고? 맞추긴 맞추거든요? 마무리를 못한다 이런 마무리요? 이런 마무리 빵서 Infinity 쇼락까페이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죽었는데 더 못생겨진거 같아 저 쥐는 잘하는데 궁언 잘 못맞혀요 아유 아니 쥐이 이렇다고? 오? 옥수다 헬로우, 머더팍크 아이, 씨부랄! 자르반한테 뮤직 꽂혔네? 띠웅 우와 띠웅이 자르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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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리필콜 오진다 띠웅이 죽어 이 새끼야 나도 죽어 아니 오늘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가? 신경 쓰이네 머리카락 지적한 새끼 나와 오늘 머리카락 지적한 새끼 이 쉰키들 이겼다 이거는 나 잡으려고 애들이 스케일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에요 이걸 또 진 미끼가 치어리더라니 무슨소리입니까 이야 너무 잘해버렸다 덕도 벅 덕도 벅 아이 버스는 아니다 이번판 딜하기 좀 힘들었어 솔직히 이 바닥에 케일 데이만 보면 세탁제 잘 돼 있어 켈디 데이만 보면 세탁제가 잘 돼 있어 역시 생각보다 더 세탁제는 잘 돼있어 비밀